안녕하세요 만덕직입니다 오늘은 10월 16일이네요 갑작스레 긴급팬승을 했습니다 저 아는 지인이 기타 실력이 20년 이상 기타를 하시고 공연 다하고 그런 분이 지금 현직에 계십니다 그분이 유튜브 응원하는 뜻에서 집에서 촬영한 통기타 연주를 보내주셨거든요 제목은 잊혀진 계절 그분이 집에서 연습했던 곡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리고 언제 될지 모르지만 우리 구독자 500명 달던 축하곡으로 축하공연도 만덕덕밭에서 개최하기로 했거든요 혹시 그때 참가하고 싶은 분은 여 좁아서 8명 한정입니다 그래서 댓글로 시청하신 분은 그날 직접 라이브 공연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참가하시고 싶은 분은 8명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상당히 노래 잘 하십니다 나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미리 축하곡을 들려줄 테니까 많은 마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마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마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날의 쓸쓸했던 계절이 그때의 진실인가요? 한마디 해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겐 꿈을 주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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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wife